절약하고 하고 그거를 저희 그 아버님도 좋아해가지고 좋아하셨어 우리 아버님. 생각보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계속 얘기가 끊이지 않네요. 원래 말을 잘해요 여자들 수다 또. 저 뭐 이거 바지 뭐 입을 거 있어요? 바지? 저 고정이 같은 거라도 뭐. 아빠 추리링 있어. 아 그래 그거 주세요. 지금. 저도 줘야죠. 저도 줘야죠. 뭐 추리링 입고 잘랐고. 오늘 그냥 병원에서 바로 왔어요. 그래가지고. 옷 하나도 안 갈 것 같아. 이거는 아빠 추리링이고. 네. 아빠 추리링이고. 바지 가루 입어야 돼. 줘 봐. 줘 봐 남서방. 네. 입을까? 네. 어머니 거 입으시는 거예요? 아버지 거. 이거 추워서 이거 덮어야 된대. 두꺼운 요거 갖춰 줄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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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요즘 덮던데. 아니 뭐 침대 생활하는데 뭐. 벽이가 또 못 잔다고. 잠 못 잔다고. 아니. 집중하시니까. 내일 아침 6시에 봬요. 내일 아침 6시에 봬요. 내일 아침 6시에. 불타고. 네? 그 초보 막 불타고. 네네네. 그럴게요. 내일 뵐게요. 내일은 제가 맛있는 거 해 드릴게요. 어. 맛있는 거 많아. 아 좀 친절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요. 그죠? 아니 원래 그래요. 저렇게 하세요? 네. 전화를 받아도 내에서 내로 끝나요. 아니 근데 은근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남서방이. 데리고 사라 보세요. 되게 매력 있어요. 정말 안 씻고 싶으시네요. 정말 안 씻고 싶으시네요. 왜 날 자꾸 줘. 아 맥주 좀 드시고 드세요. 또 이. 번번이 어디로 하다가. 아 이건 내 차 한 번 하면 되지. 맛있죠? 사이다 맛있네요. 사이다 맛있네요. 사이다 맛있네요. 이거는 사이다를 탔나? 아 그러니까 사이다 안 타도 제대로 된 맥주에 그냥 드셔보시래. 근데 이제 싹 한 게. 네 드셔보시래니까. 사이다 들어간 것 같아. 한 번 해도. 아니 아니 드셔보세요. 아 맛있긴 맛있나보다. 잘 드시네요. 얼굴이 하나도 안 빨개지고. 맛이 괜찮네. 아 이거 맥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. 마셔보라고 그랬는데. 마셔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아주 이 참게. 목도 그때 말랐죠. 그런 사이다 맛도 나고 시원하고 맛있어서. 꼭꼭꼭 술을 마셨죠. 술을 마시면 술 마시기 전과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사람의 변화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럼 그런 즐거움도 있었다는 거죠. 모르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. 안 해본 걸 해서 느끼는 재미를 조금 더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. 으으으으으앙. 아유 아유 미안해서 큰일 났네. 우리 사위는 일요일 날이면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. 자기 부인하고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. 주말에 늘어 갔는데. 갖고 가뭄의 집 와서. 좁은 방에 좋은 집 두고. 좁은 방에 안방에 와서. 구부리고 자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좀 찐하다 그랬는데. 저야 지그지그하면 안 오라고 그런 안 봤어. 좋지 뭘 그래요. 무서워 이건 들게 장문어 보기 좋은가? 무서운 마음으로 풀면서 벗어나서 좀 자유히utzki한isi 좋uchen 마지막 해는 Anshalos 솔직하게 그 이야기해요 나는 여기와가지고 한 3시간만 자유시간을 주고 나만 운동만 할 가족만 주면 여기가 더 편해요 으음 그래 Nature Crisp drop 그거 안yards 빗방에서 견저앉운데 quassもの다ımızı 편해? 눈치는 안 주잖아요.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? 안 됐네. 예전 들어보니 안 됐어. 불쌍하죠? 상하는 게 다 그래요. 후쿠오카 가니까 금세 일본 의식이 나오는데 일본사람 냄새 나더라고, 금세. 전 안 가봐서 몰라요. 일본도 안 가봤어? 전 가본 데가 별로 없어요. 악취미야? 여행도 안 좋아하고 무슨 취미야? 악취미 가서 딸도 좀 보고 저기 강미영이하고 여행 겸 딸도 보고 다 그렇게 즐기고 오고 그게 인생이지. 일해야죠. 뭐? 일을 해야죠. 그러니까 어디 놀러가면 불안해요. 왜? 뭐가 불안해? 일을 놓고 놀러 가는 거니까 불안한 거예요.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그 일을 일을 놓아야죠. 그러니까 언제 놓는데? 언젠가는 그 말 하게 되겠죠, 일을. 그러면 저도 놀러 갈 거예요. 항상 일만 하잖아. 그 일을 못 놓고 있다 보면 이제 늙어가지고 꼬부라져서 여행은 또 못 가지. 기력이 있으면 그 일을 놓고 있다? 그래서 다가가 있고 하나님을 놓고 있다.